오늘 의상 콘셉트는 안경태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양희은 선배님 콘셉트 여기서 보면 무슨 길리슈트 입은 것 같아요 원래는 안경을 안 썼을 때는 도둑기만 들으면 원시인 같다고 해서 안경을 썼는데 또 양희은 선배님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아침이슬 분위기로 한번 오늘 특별히 의상에 힘을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? 일단 머리를 짧게 잘랐고 옷도 이렇게 입었는데 좀 전투적인 자세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참가자를 쟁취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